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시각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떤 결과값을 얻어낼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값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적을 때는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다라는 걸 빠르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요. 근데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확한 숫자가 아른아른아른 거리겠죠. 왜요? 아, 이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건 가장 분량률이 높은 게 뭐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게 뭐지? 이 결론만 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데이터의 수치가 많아지면 왜 분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 데이터의 흐름이라든가 추이 이런 것들을 보다 빠르게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그것이 바로 시각화 도구. 우리 엑셀에서는 바로 그래프, 바로 차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엑셀뿐만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특히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결과에는 항상 시각화 도구가 함께 합니다. 왜? 그만큼 직관적인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어볼게요. 짠! 이거예요. 아, 데이터네요. 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 브랜드들이 있고 이들이 각각 자사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만든 생산량,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 불량품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 불량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산비용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생산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네, 생산원가 하나를 생산하는데 원가 얼마 들었다? 여기에다가 그걸 몇 개를 만들었니? 하면 답 나오겠죠. 비용,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나와요. 그 다음에 불량률은요, 전체 생산량에서 불량품, 그쵸?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면 되는 거죠. 공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것은 불량품이 발생한 개수, 이거 생산량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되겠죠. 자, 엔터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꽝, 우와, 3.4%의 불량률이에요. 아래로 핸들링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량률에 만약에 업무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전체 불량률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치에 미달이면 어때요? 평균보다 불량률이 낮은 편이에요? 아니면 평균과 비교해서 높으면 불량률이 높습니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의 방법을 익혀보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 시각화는 바로 차트인데요. 차트의 메뉴는 삽입, 레이본, 삽입에 보면은 차트 그룹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들이에요. 우와, 많네. 이것뿐만인지 아세요? 바로 이쪽에 스파크라인 존재합니다. 이건 데이터의 어떤 연속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피버 테이블과 연동한 피버 차트가 또 따로 있고요. 자, 이렇게 많이 존재해요.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이번 시간에 익혀볼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여기, 나는 브랜드의 각각의 생산량 데이터만 비교할 거야. 네, 그러면 브랜드명 범위를 잡습니다. 딴딴딴. 다 잡을까요? 생산량. 참고로 여러분 이 위에 헤드라인 존재해야 돼요. 자, 브랜드명 범위. 컨트롤 키를 눌러요. 네, 이렇게 비연속적인 영역을 차트로 만들 것이라면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단축키 알려드리죠. 여러분 알트키하고 F1 눌러보세요. 어, 다 짜고 짜요? 그렇습니다. 알트 F1. 어때요? 차트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면 우리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데이터 각각의 항목을 비교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차트가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이것이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예요. 오, 정말 빠른데? 네, 단축키예요. 알아두세요. 많이 쓰이니까. 알트 F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차트 움직여 보세요. 아, 움직이네. 예, 그리고 딜리트 해요. 어? 왜요? 예, 좀 있다가 또 만들면 되니까 딜리트. 자, 이번에 범위 그대로 살아있나요? 좋아요. 아, 난 성격이 더 급해. F11 키를 눌러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F11? 오케이. 어때요? 오, 멋있는데. 예, 이건 뭡니까? 별도의 워크시트에 차트 전용 시트를 만들고자 할 때 F11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차트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 업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업무를 주로 볼 거다. 그러면 F11. 그게 아니야. 이 데이터 밑에 차트도 함께 배치하기를 원해? 이러면 알트 F1. 막대 일대입니다. 이해돼요? 아, 그럼 차트 2. 없애보죠. 없애요? 네. 이 워크시트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면 네, 삭제. 이러면 삭제가 돼요. 간단하죠? 자, 계속해보죠. 알트 F1 눌러보세요. 저 막대 아니고 딴 거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요. 단축키가 없냐고. 단축키 또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트키하고 N 눌러보실래요? 알트 N. 누르면 허허허. 이게 뭔 일이지? 네,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든 차트의 종류를 다 보려고 한다. K. 알트 N 누른 상태에서 K 누르면 모든 차트 종류. 여러분, 여기 모든 차트. 어때요? 오, 여기서 고르면 돼요. 내가 어떤 차트를 고를지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이런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됐어요? 아, 여러분 이거는 상자 수염 이거,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는 통계에서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상자 도표. 네, 취소. 아, 이렇게. 그러니까 단축키 세 가지. 그러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막대형 차트. 현재 워크시티에 만들 거야? 알트 F1. 나는 전혀 다른 시티에 만들 거야? F11.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차트 모르겠어요. 일단 모든 차트 창 뜨게 만들어주세요. 알트 N 그리고 K. 이해되죠? 간단해요. 여기서 막 헤매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곧바로 가장 기본으로 향하는 문. 알트 F1. 알트키 F1. 짜라라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막대형 차트예요. 여러분, 자, 단 0.001초만에 말씀해 보세요. 생산량이 가장 높은 브랜드 뭡니까? 핵딜. 한 번에 딱 맞출 수 있죠. 만약에 이걸 갖다 놓고. 자, 이게 없다고 보고. 생산량이 가장 높은 게 뭐죠? 이러면 좀 봐야 돼요. 이 시간과 이 시간 비교하면 당근. 이 시간이 빠르다고요. 직관적이거든요. 이게 차트를 쓰는 목적이랄까요? 이거예요. 아, 나 이해됐어요. 돼야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아, 제가 아주 빠르게 만들다 보니. 아, 이런 실수를 했군요. 어떤 실수요? 아, 지금 불량품도 비교해서 같이 넣어야 되는데. 차트를 만들었는데 불량품을 미쳐 넣지 못했습니다. 이 불량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열이라고 불러요. 즉, 생산량 계열을 지금 데이터로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량품 계열을 추가해야 되죠. 추가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요? 이러면 되는데. 불량품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복사를 내요. 어, 복사요? 예. 컨트롤 C. 됐어요. 차트를 클릭합니다. 2단계 차트 클릭. 이렇게.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라고요? 그랬습니다. 끝. 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주황색. 있었어요, 좀 전에? 아니, 없었죠? 그러니까 딱 봐도 뭐예요? 데이터도 2만도 안 되잖아요, 애들이? 이게 뭐예요? 아, 얘가 불량품인가 보지? 불량품 맞다고요. 이거예요. 이해돼요? 뻔쩍이 어떡하죠? ESC. 이렇게. 어떻습니까? 헐, 간단한데? 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합시다. 어, 저 어떡하죠? 불량품 괜히 갖고 왔나 봐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 메뉴를 모르겠어요. 메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불량품이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이, 오렌지색이요? 예, 마우스 갖다 대도 나와요. 계열, 불량품, 요소, 달리바. 보이죠? 자, 이 계열 하나 클릭하면 We are the world이에요. We are the 불량품이라고요. 클릭하니까 어때요? 와, 계열 다 선택되네? 지금이에요. 딜리트 키. 어떻습니까? 아, 이게 계열 삭제네요? 그럼요. 뭐 메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 설명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건 쉽다. 그럼요, 쉬워야죠. 네. 자, 그럼 어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량품 다시 갖고 와볼까요? 불량품. 불량품 방금 전에 갖고 오라면서요, 이렇게. 맞아요. 자, 범위 잡고. 컨트롤 C. 그리고요. 차트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러면 끝이에요. 참고로 이뤄내는 필요 없습니다. 바깥에 누르면 돼요. ESC. 자,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클릭했어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저, 이 차트를요. 끌어다가 한, 뭐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이거 늘리는 거는 이 테두리, 보이죠? 차트 영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붙잡고 늘리면 돼요. 되도록이면 원본 크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요. 이렇게.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될지 아, 그게 전 너무 궁금해요. 뭐? 왜 궁금해요? 입력해보면 되는데? 자, 제가 런 투 콜 보이죠, 여러분? 런 투 콜. 제가 데이터, 여러분 시각적인 내용 직접 확인하라고 보여드리죠. 지금 6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눈금선이거든요. 6만 안 되고 있죠, 데이터. 자, 런 투 콜의 생산량을 보세요. 6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런 투 콜 생산량을 6만 2천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꽝. 바꿨어요? 랄라랄라. 어떻습니까? 아, 반영되네. 당연히 돼요.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의 클래스에 끼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알았다. 그러면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프린트로 인쇄를 하는데요. 저는 얜 인쇄하고 싶지 않아요. 차트만 인쇄를 해서 좀 표시하고자 하는데 차트 인쇄 어떡하죠? 이런 분 계시는데 차트 인쇄가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클릭을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클릭만 하세요. 그리고요, 인쇄를 하면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P, 미리 보기 또는 파일에서 인쇄 눌러가면 돼요. 자, 눌러보시면 어때요? 우와, A4용지 한 장에 가득 나오네? 그렇습니다. 차트를 선택 안 하면 보여드리죠. 자, 바깥에 클릭. 선택 안 했죠? 인쇄. 컨트롤, P, 단축키 어떻습니까? 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차트 하나가 A4용지 한 장을 차지합니다. 크게. 네, 그리고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문서 전체가 인쇄 대상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간단하죠? 네, 이게 간단한 사실. 그래서 우리 왜 보통 그 연말 아니면 뭐 분기별 해서 어때요? 이번에 그 제품 매출액 뭐 이번에 우리 지점이 얼마를 달성했습니다. 막대 차트 막 보여주고 딱 붙여놓잖아요. A4용지 한 장 크기에. 그거 이렇게 선택하고 인쇄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트에서요. 어, 제가 그 제목을 좀 쓰려고 하는데 제목 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 계십니다. 차트의 제목을 쓸 때는 드디어 여러분이 이 차트를 선택하면은 이 위에 차트 디자인 서식 이러한 메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차트 디자인은 말 그대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죠. 보이죠?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레이아웃과 관련해서 레이아웃은 뭐예요? 차트의 생김새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 요소, 요소들에 대해 추가를 한다든가, 뺀다든가, 이런 거 여기서 담당하고요. 차트 스타일은 뭡니까? 맵시예요, 맵시. 모양이라고요. 마우스를 갖다가 이리저리. 어때요? 아, 이거 멋있는데, 이펙트 있다. 그럼요. 이거 스타일, 비주얼을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은 뭐냐면 데이터를 뭡니까? 추가한다든가, 뺄 때 이용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데이터 선택이에요. 차트 종류 변경은요. 아이, 막대인데, 막대 말고 딴 거 하고 싶어. 이럴 때 디자인, 종류 변경. 됐죠? 이 메뉴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제목을 한번 멋있게 써봐요. 어차피 이거 A4용지 한 장으로 인쇄를 할 때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제목은요. 어, 알려드리죠. 여러분 여기 차트 요소 추가라는 메뉴 보이실 겁니다. 레이아웃 그룹에. 자, 요소 추가 누르면 어, 축, 축 제목, 차트 제목 나오죠. 이 말들이 모두 생소할 텐데요. 차트 제목은 말 그대로 차트의, 에, 제목입니다. 자, 없음 나오죠. 없단 얘기예요. 우리는, 어, 차트 위에 표시할 거니 가운데 맞춰서 표시할 거니 우리는 맨 꼭대기 위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요? 예, 브랜드별 생산량과 불량품 비교, 추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바깥에 클릭. 이렇게. 이게 제목이에요. 아, 그럼 축 제목은 뭡니까? 네, 여러분. 축은요.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항상 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네, 세로축. 여기는 가로축. 그쵸? 그래서 여기 세로축의 제목은 여기에 제목 다는 거고 가로축의 제목은 가로축의 제목을 다는 걸 말합니다. 아, 어렵지 않네. 그럼요.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기목 기본 가로 하면 여기에.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쓰라는 데다 쓰면 돼요. 뭐라고요? 브랜드명. 이렇게요. 바깥에 클릭.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 또 차트를 클릭하고 디자인에서 요소 추가해. 아, 난 이번에 이 막대가, 파란 막대가 뭘 나타내는지, 오렌지색 막대가 뭘 나타내는지, 이걸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범뇌라는 애가 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범뇌는 없다고 나오죠, 지금. 자, 여러분이 방향만 지정하면 돼요. 오른쪽에 나오게 할 거니? 오른쪽 보이세요? 아, 네. 왼쪽, 위쪽, 위. 왼쪽, 아래쪽. 여러분이 원하는 걸 고르면 됩니다. 아, 우리 오른쪽에 배치해 볼까요? 하하, 뭐 어려워야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차트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프린트로 인쇄하고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선 여기까지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작성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